구독! 딱! 좋아요! 딱!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넘바러! 찌루찌루 찌룹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새로운 포켓몬 수도컨텐츠를 갖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시라소문이 발차게 하는게 너무 멋있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좀 간지난데요? 발차게 하는게 애사롭지 가봐! 아 됐구요 자 오늘 새로 갖고 온 컨텐츠 제목은요 포켓몬스터 랜덤 지팡입니다 포켓몬 랜덤 지팡이고요 왜 랜덤 지팡이냐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6마리의 포켓몬을 랜덤으로 정해서 싸우는 컨텐츠입니다 그쵸? 그렇습니다 기회는 3번 있고요 포켓몬을 갈 수 있는 기회는 3번입니다 자 과연 한번 저희가 오늘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어떤 대결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버전이라서 그래서 포켓몬 신기한 게 많아요 그쵸? 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했는데 살짝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자 그러면 저부터 포켓몬 3번의 기회를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? 자 그럼 첫 번째 롤렛 돌리셨습니다 어? 어? 아 진짜 어? 얘는? 깜찍이 아니야 깜찍이 깜찍하다 그치? 귀엽네 귀엽네 자 그리고 랑딸랑 아 진짜 슬리피는 좀 극혐이다 아직도 랑딸랑 이거 뭐야? 어 이거 개쪼꼼해 뭐야 이거 종이야? 아이 뭐야 아 뭐야 포켓몬 포켓몬 들고있으세요? 아니아니아니아니 어 마이노 마이노 그리고 펭드라 나왔는데요 어 어 야 뭐야 형 얘랑 합치했다 염려야 네? 어 뭐야 끔찍해라 자 일단 한번의 기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갈겠습니다 흑 흑 뭐야 아 별로 안 좋거든요? 한번 더 갈게요 바로 그냥 헉 오 오 그나마 괜찮다 오 요가렘 아 저는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좋습니까? 어 왜냐면은 카운터를 칠 수 있잖아요 오케이? 아 근데 제가 걱정 안하셔도 되는게 제가 포켓몬을 잘 모릅니다 아 그래도 싫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놈님 예 포켓몬을 어 랜덤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염놈님 화면으로 나올거에요 여러분들 네 전 이렇게 있는데 자 랜덤을 눌러보겠습니다 돌려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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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아 궁금해 나도 못보니까 어 예 아 내가 아는 거는 있긴 한데 나머지가 이게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를 몰라가지고 아 내가 포켓몬을 너무 모르는데 자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네 서로 말하지 맙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돌려돌려 아 이 돌려돌려 저 이거 뭐지? 저 잠깐만요 이거 뭔지 안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땅에 땅에 박혀있겠습니다 이건 좋아보이는데 되게? 이게 뭐지 이게? 이게 어떻게 좋아보인다 엄청 안봤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포켓몬 괴담에 나오는건데 이거? 아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데요? 좋아 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설정하셨습니까? 네네 전 이게 참 좋아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포켓몬 다 골랐는데 이제 게임모드 푸시고요 그래서 두 판 입니다 두 판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기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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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레보려기 두개씩 줬어요 알아서 쓰면 됩니다 오케이? 네 자 그러면은 바로 한 번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포켓몬 랜덤 지팡이 컨텐츠에 돌려두면 돌려두면 바다로 나온 포켓몬으로 승부를 가하겠다 준비 시작 시작 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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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겟피 로라 도겟피 로라 도겟피 도겟피 좋은애 아닙니까? 몰라요 너도 뭐야 이거 뭐가 공격 스킬이야 잠깐만 영어라서 손가락을 흔들었다 손가락 함들기가 뭔 스킬이냐면은 랜덤으로 기술이 나가요 아 제가 가진 기술이 랜덤이요? 네네 아냐아냐 모든 기술이 나가요 아 진짜요? 네 이거 바톤을 이어받은건 뭐에요? 저도 몰라요 오 헤드샷 오 개쎈데? 오 근데 전설의 포켓몬 떴네? 이거 전설의 포켓몬이에요? 네 에뮬라이트가 전설의 포켓몬 나이스 망했다 죽어라 융겔라 미래를 보았다 죽였어 오 오 오 오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오케 오 데미지가 안달아? 오 데미지가 안달아? 오 데미지가 안달아 데미지가 안달아요 여러분들 오 죽어 오 데미지가 안달아 오 아 영중류를 떨어뜨린다니 오 뭐야 왜 서로 다 실패해 공격이 오 오 뭐야 오 뭐야 서로 다 공격이 실패해 미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미래를 보았다 좋았어 키네시스 어 뭐야 명중련 왜이래 뭐야 바꿔야돼 나라 요가렘 어 죽어 아이스펀치 어 뭐야 죽은거에요 저? 아 안죽었네 살아있는거 아닙니까 오 좋았어 어 이거 점심스러워한다 우와 토끼펀치 오케 오 이거다 토끼펀치 간지럽다 토끼펀치 아이스펀치 뭐야 움직일수가 없다니 나라 토끼피 뭐야 토끼피 살린거에요? 아니요 저 이거 바꾼거에요 아 바꾼거였어요? 바텀팬스라는 스킬이 있더라구요 아니 이거 공격을 못하잖아 이게 뭐하는거야 어 아 이런건가보네 어 스킬이 당겼어 어 스킬이 못써요 제가 지금 어 정답 탕거래 죽었어 오 죽어라 오 나이스 오 뭐야 이거다 폴리곤 너만 미세자 제발 오 파비콜이 폴리곤 오 소리봐 폴리곤 이러네요 스카이 어떻게 폴리곤 폴리곤 깡패다 깡패다 오 오 스윙 잠들어 오오씨 와 폴리곤 와 나이스 오 폴리곤으로 다 잡는거야? 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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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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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나이스 나와라 켄타피 캄타피 아 아 얘 쓰레기인데 몸통 박치기 오 몸통 박치기가 이렇게 세 한 번 더 몸통 박치기 한 두 샤 이길 수 있습니다 제발 오 뭐야 몸통 박치기 역시 벌레 몸통 박치기 오 아케우스 몸통 박치기 이거 좋은거 맞죠? 몰라요? 아크로바틱 아크로바틱 아 아 아 아이텍 썼는데 망했다 왜이렇게 세고 어 망했다 저 아이텍 썼건데 아이씨 최강 포켓몬 같은데요? 제가 가지고 있는게 지금 아 명중열 왜이래 아 뭐야 아 답이 나가네 공격 미라클 했지 나이스 아 자 일단 1대 0이고요 한 번 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 회복합시다 아니죠 이제 바꾸면 돼 그냥 바꾸면 돼 바로 아 이거 또 바꾸는건가요? 또 세 번? 아 이번에는 한 번 갑시다 한 번 자 갑니다 이가 저부터 갈게요 저부터 어 오 오 오 오 오 됐습니다 자 염려님 이제 보여주시면 될거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돌려볼게요 네 영상 키셨죠? 네네 찍었습니다 돌려돌려 돌려빵 돌려빵 오 아 뭔가 좋아보인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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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망했거든요 망하셨습니까? 저 포켓몬 두마리가 기술이 아 포켓몬 한마리가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술이 단단해지기 밖에 없어요 자 됐구요 아주 단단해지고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? 네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판 예 여기서 제가 이기면 무승부구요 제가 지면은 영원히 지는겁니다 오케이? 아 뭐야 자 준비해 7 정 전단해 너 저기있다 나와라 루주라 어 루주라 오케이 어이구 오씨 더 세네 어이 쓰레기야 진짜 아잠들었어 아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좋았어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단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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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헤드샷 어 약하네 너라 사로다 어 사로다 웅 웅 죽어 뽀뽀니라 아니 포프리나 포프리나 페인트 어 돼 기술 피 아 죽어 흐흫 아 스포츠 간지럽다 죽어 아 블라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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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이리와서 죽어 드루콜요 좋았어 아 세다 나와라 노공룡 노공룡 흐흫흫흫 자기같은거에 투하하셨네요 좋았어 점프 어 뭐야 개쎄고요 오잡고요 지렀고요 레리꺼고요 쭈번 나와라 대구리 오 간지랩 포켓몬 루카어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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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나죠 아 어 뭐야 자폭하셨어요 왜 자폭하셨네요 아폭이야 이게 하하하하 스킬을 읽으셔야죠 아 소전 나오죠 루카어리요 루카어리요 환빵이죠 그럼 머리통 깨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드샷 머리통 깨고요 오쿨 좋고 연 죽으시고 연 여러분 일단은 염료가 아이템 두개 있어가지고 저 네개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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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됐고요 죽고 너로 샤로다 샤로라 샤로라가 센데 근데 한방 오 근데 한방 오 아니죠 아니었죠 루카어리요 죽어야죠 페인트 어어 죽으라 루카어리요 다다르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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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아이템을 쏘아야겠다 아씨 이때 살릴거 살리고 오 어 저한테 똑같은 생각하셨네요 하하하하 살아나라 되그래 자 저도 어 아 아 아 포켓몬을 두두 오 두두 두두 맞아 다다르치기 어 어 죽어라 두두 타버리트 한번더 멀 저울 좋아버려 죽었어 내가 선빵이야 내가 선빵이다 아 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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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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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만 죽으세요 저기요 세명 죽으시면 되잖아요 일단 회복합니다 회복 죽어 간지럽다 받아라 리프블레이나 나 죽었어 비나갔어 받아라 리프블레이나 간지럽다 받아라 리프블레이나 죽어라 플라이거 아니 잠깐만 플라이거 플라이거 드래곤코르우 gang건 플라이가 이거 이건 어쩔수 없다 불회복약 아 이 자식이 리프블레이다 리브블레이드 오 쎄 제발 내가 선박이야 죽으라 블라이건 아니 더러운 딱추기잖아 딱추기 아니 더러운 딱추기 아 뭐야 살렸어 아 잠깐만 큰일났다 딱추기 체력함수 나이스 체력함수 스킬이 있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약축이 들어와 페이검 일단 체력해보 일단 체력해보 응 죽어 아 잠깐만 리프 블레이드가 없나 응 죽어어어어 아잇 잠깐만 나와라 페이검 응 죽어 약해봐야..약해보게 10 에디션 죽었어 자살을 개요받아 진짜 이거 얌자 지노님 포켓몬 몇 마리에요 말 안해줄거에요 머드 스파크 들었어 어 뭐야 나이스 체력회복이 되네 계속 아니 풀이 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좋았어 체력회복 안 돼 자폭할걸 글쎄 아 이걸로 싸 1대1이죠 1대1이죠 자 오늘 컨텐츠 진행해봤는데요 저희 공개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저희는 딱 두게임이에요 3판 2선승제 안하구요 두게임으로 갑시다 이렇게 무승부로 끝나는 맛도 있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간단한 컨텐츠라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 할거 같구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이거로써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뼈 안녕 팔고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